내 마음을 받아줄래? 구독이면 충분해 무대를 찾아오는eres 바다의 관계는 탱name 둘, 서브, 여행 오늘도 어디 없이 함께하는 나의 가방 에잉? 터레이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, 사람 진짜 많네. 귀엽다.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가나다 먹이 기억이 안 나요 6월 안녕 멘트해주세요 아리씨 저희 덕승식당에 갈치조림 갈치국 먹으러 왔어요 귀여운 척하네 또 다르죠? 덕승식당? 네 빠져나지겠네요 다음 장소는 여기 이름이 뭐죠? 여기 식당 야채잎 빗밥 손을 가져올게요 판매하는 그 통통통통통 무통통통통통 마찬가지로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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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llr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물 봐. 오, 예쁘다. 오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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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설정까지 찡긋